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그려봅시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많이 해도 늘지 않아. 완전 망했어. 유튜브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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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 필기 악필 교정 정 자체 11강이고요. 자, 그러면 망했죠? 역사도 배웠고 역사 그 다음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문명들 우유부구려, 옥저, 동의 산화 우리 고구려 해요. 어저께 고구려 무슨 각 왕들하고 문화 좀 본 다음에 수나라가 쳐들어왔죠? 그 다음에 수나라가 멸망하는 것까지 적었어요. 자, 이제 연괴소문 나올 차례. 연괴소문 연괴소문 요기는 좀 꽉 찰 것 같아요. 연괴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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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막 트요. 연괴소문 힘을 많이 줘서 그렇죠? 막히네요. 정변을 일으켜. 정변을 일으켜. 선생님이 쓰는 종이가 굉장히 많이 번져요. 만년필은 아예 못 쓸 것 같아요. 정변을 일으켜 보장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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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고 자기는 뭐가 돼요? 대망리 저게 왕보다 더 센 거겠죠? 대망리지가 됐어요. 정변을 일으켜. 대망리지가 됐다. 자 근데 당나라가 쳐들어와요. 왜 이유를 댈 거 아냐. 이유는 연계 소문 의 정변을 구실 구실 삼아서 구실로 구실로 당나라의 태종 당대종이 당대종이 침입 입니다. 우리 저번에는 요동성을 그지 수양재가 공격했는데 막았죠? 이번에는 요동성이 함락당해요. 요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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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s 요동성 요동성 시성의 성주, 성대방, 양만춘, 양만춘과 백성들이 물리층 640원 정'이 나의 gross 정'이 dug 정'이 Isaiah 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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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 뭐냐 어떻게 수나라랑 당나라를 이겼냐 이건 칼이 많으니까 그냥 넉넉하게 쓰죠 산성을 중심으로 성과 성을 연결한 견고한 집단 방어 체제 자성을 중심으로 성과 성을 연결한 견고한 집단 방어 체제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철제 무기를 만들었겠죠 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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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병이 큰 활약을 했어요 수당으로부터 한반도 전체를 보호합니다. 고구려는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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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연기소문이 죽죠.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연기소문 사후 지도층의 권력다툼 공격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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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다하 Amen 고구려 부흥운동을 걸게요. 고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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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자 보면 가련해서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썼지? 물리친, 고구려 승리의 원동력, 집단단어 체제, 인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오골성, 건무장, 금마저 1분으로 실패했다. 이거 글씨가 안 늘고 있어요. 큰일 났어. 그죠? 잘 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대망리 제가. 뭐야 이거? 돔? 뭐야 이거. 당태종이 침입했다. 이거는 좀 잘 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 경우에는 잘 쓰겠다는 의지가 뭐라고 해요. 일단은 여기 있다. 제 분들이 다 쓰니까. 얘 왜 이래. 구글의 승리의 원동력. 근데 너는 이게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냐 이렇게. 이거는 세게 누르고 약하게 하고 세게 누르고 약하게 하고. 아무튼 효과는 좋아요. 멋있어요. 계속 해봐요. 그게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면요. 이뻐서요. 어떤 건 진하게 누르고 약하게 하는 게 골고루 섞여 들어가면요. 이뻐서요. 잘하고 있어요. 계속 글씨는 계속하면 늘어요. 잘 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단. 이 학생 거는 고딕 같아요. 정사각형 안에 지금 쓰고 있어요. 획이 많아도 많아도 절대로 쓰지 않고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만의 뭔가가 있어요. 계속 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